월요일에 난 맘 아프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않 그래 수요일은 뭔가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다 보채고 싶지만 Mind Control 일조가 달콤해 이 남자도 다친 모양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뺏기겠어 온전히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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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